여보세요? 여보세요? 똑똑 여보세요? 안 들리시나요?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GS 리테일 36,800원에 30% 36,800원에 30% 현금 좀 있어요? 네 현금은 있어요. 있어요? 비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단가를 조금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확 사지 말고요. 확 사면은 안 되고 단가를 저는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내 평균 매수 단가라는 게 뭔지 아시죠? 내 매수가가 조금씩 바뀌잖아요. 내가 좀 더 싼 가격을 사면 조금씩 조금씩 바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가격을 맞추세요. 가격을 맞춰가지고요. 일단은 한 3만 2천 원대 정도 아래로 천천히 조금씩 계속 낮춰오시면 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으로는 올 것 같거든요. 3만 2천 원 정도. GS 리테일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할액을 내려왔었고 이제 바꿔가는 과정인데 빠르게 바꿔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그 합병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해소되어 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시제홈쇼핑이나 그 홈쇼핑하고에 대한 부분들하고 저는 좀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홀딩 의견드리고 조금씩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올라가고 지금 같은 게 오늘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방향성이 그죠? 네. 그랬어요. 오르는 부분보다도 또 오르다가 내려올 거예요. 내려올 때 또 오르다 또 내려간다 하지 말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사서 단가를 낮춰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 가격 오면 간당간당해요. 내 매수가까지 올까 말까 이런 분위기에서 또 고민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서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32,000원은 충분히 올 것 같거든요.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도 될 것 같아요. 잠깐 좀 낮추시고 한 번에 32,000원까지 확 낮추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보시면서 낮춰가시면 되고 매수가 오면 내가 늘리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조금씩 사라고 했던 거 있죠? 네. 그거를 매수가로 혹시나 내가 이래 매수가를 낮춰오는데 그 매수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확 팔아버리세요. 무슨 반지에 드세요? 늘린 것까지 가져가지 말고 늘린 거는 매도하시라는 거예요. 내가 단가 효율을 위해서 비중을 관리한 거지 그것까지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내가 더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더 사라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저기요.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? 유상정자 같은 건 없을까요? 이 기업이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유상정자인데 다 검색할 수 없어가지고요.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GS 리테일이 유상정자다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는 뭐 실제로 재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면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재무적인 문제 전혀 없어요.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합병됐고 전체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설명을 드린다라면. 유상정자 같은 경우를 주주 배정으로 한다는 거는 회사가 지금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얘는 그런 부분은 없어 보여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